팍 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봄이 예쁘게 잘 익었죠 이야 좋다 20분 뭐하고 있습니까? 지금 밤이 완전히 많이 익었습니다 이 밤나무가 30년 이상 된 밤나무인데 산에서 자라고 있는 밤나무거든요 이 밤나무에서 떨어지는 방을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잠깐 주웠는데 이렇게 주웠네요 이게 토종밤이지 뭐 농약도 안췄지 농약 안췄니까 이렇게 벌레도 먹고 그렇지 아주 구워먹고 삶아 먹고 쪄고 먹고 그러면 맛있죠 그래서 여기서 밤을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발로 팍 칠까? 치면 되겠지 밤도같은걸로 팍 때리마 저 좀 긴거 있던데 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있죠 여기 안에도 밤이 있네 이렇게 밤이 많이 떨어져있으니 이제 산에 사는 다람쥐나 청설모 그런 것들에 좋은 먹이가 되겠죠 야생동물들도 먹고 교를 낳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주워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뜨거지는 않겠습니다 일부러 저희 먹을 것만 좀 주워가가지고 쪄 가지고 먹거나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구구우키 밤! 밤 빠질뻔했어 이렇게 높은 장대가 있으면 장대 같은 걸로 탁 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 이거는 지금 방금 딴 밤송이라서 색깔이 초록색이죠 원래 익으면 입이 쫙 부러지는데 아직은 100% 다 익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떨어진 그게 아까 나 맞을 뻔 했던 거지 나한테 남았다 요거는 익은 것 같다 지민이 이거는 뒷대로다 야생밤입니다 야생밤 모기가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밤속이 떨어진대 밤이 익으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껍질이 이렇게 아 이건 알바입니다 동글동글 했냐 밤이 자 이건 한번 봅시다 이야 새해 했네요 밤이 공주알밤 못지 않습니다 야생밤 때문에 굵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도 꺼볼까요 아 남자네요 남자야 어 깨끗하게 씻으세요 바꾸면 옮겨야 되는거 아닙니까? 네 농약도 안치는데 그냥 삶에서 딴건데 그냥 불에만 생겨서 먹으면 되죠 밤을 삶아 보겠습니다 밤은 물이 잠길정도로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넣고 소금을 이렇게 딱 굵은 소금 좀 훔쳐주면은 이제 벌레먹은 그런 밤들이 뜹니다 자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분 삶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